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원의 재혼상대나 또 이성친구 배우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그동안 홍동심TV로 상담을 주셨던 많은 분들의 상담 내용을 데이터해서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어떤 여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 중에서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홍동심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자 이것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첫번째 키에 관한 문제입니다. 홍동심TV로 상담 문의를 주는 남성들은 상대 여성의 이상적인 키로 157에서 161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정도 여성의 키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남성들의 상담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인데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작은 키를 원하는 그런 남성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큰 키를 원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57에서 161 사이 정도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젊었을 때는 키가 큰 여성을 선호를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키가 작은 여성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155 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문제로 몸무게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수치로 나타내는 것보다 홍동심TV로 많은 남성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원하는 여성의 체형을 물어보면 단순히 몸무게가 어느정도 나가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마른 여성보다는 또 비만인 여성보다는 좀 통통한 여성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한 9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인 게 그렇다는 것이고 가끔은 아주 마른 여성이나 비만에 가까운 그런 체형을 원하는 남성도 가끔은 있습니다. 세번째는 외모입니다. 외모를 많이 따지는 분들 남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 외적인 부분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것은 100%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자기 자신의 본 마음을 속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틀림없이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처럼 무슨 미의 기준을 정해서 키가 크고 피부가 희고 코가 오똑한 서구적인 정형화된 미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선호하는 미적 기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외모는 남성들 개인적인 선호도나 취향의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는 여성의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경제적인 여건 하면 주로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큰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주 부유하거나 자산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이 있고 연금 수입이나 임대 수입이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경제 능력이 있는 여성들 컨텐츠가 올라오면 조회수도 그렇고 또 관심도 면에서도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성이 남자에게 기대하는 경제적인 기대치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경제력은 크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는 남자의 몫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 상태, 경제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홍동심TV로 상담 주시는 남성분들은 60대 초반의 여성들을 제일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초반, 중반 정도까지 해당이 될 것 같는데요. 실제로 여성의 사연을 포스팅하면 가장 조회수가 높은 여성의 연령대가 60대 초반, 중반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마 홍동심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6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물론 70대, 80대도 상당수가 계시고 또 50대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동심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연령은 60대 초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데이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싱글이 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홍동심TV를 시청하시는 남성분들은 여성의 싱글로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혼이든 사별이든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가끔은 사별한 여성만 소개해 주시오 또 가끔은 이혼한 여성만 소개해 주시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혼이든 사별이든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거나 또 가능하면 자녀가 적고 또 출가하거나 외국에 있는 상대 배우자의 가족관계가 복잡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게 뚜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성 나이를 기준으로 상대 여성의 연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담을 해서 남성들이 선호하는 자기 자신보다 여성의 나이가 어느 정도면 적합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물론 지금도 여성의 나이가 동갑이거나 아니면 한두 살 어리거나 또 좀 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남성들이 연상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트렌드처럼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연상도 상관없다. 어떤 남성들은 꼭 연상을 그것도 한두 살이 아니고 다섯 살, 열 살 연상 심지어 저는 스무살 이상 차이 나는 여성을 소개해달라. 이런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60세 정도 된 남성이었는데요. 80세 가까운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때를 쓰고 조르다시피 한 남성을 상담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상대 여성의 사회적 스펙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혼 때는 남성이라도 상대 여성의 학력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스펙을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별이나 이혼 후에 항혼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남성들은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본 경험으로는 전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력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도 고려하지 않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고려하지 않고 또 여성의 직업도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에 올라오신 분 중에 의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께서 제일 처음 저한테 상담 전화를 주셔서 원하는 여성을 지목한 적이 있는데요. 식당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청청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남성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나 그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사회적인 통념상 봤을 때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전화 상담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상담을 해보면 여성의 학력, 스펙, 사회적인 지위, 직업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현상입니다. 아홉 번째는 여성의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통적으로 남성분들은 여성이 다혈질이거나 또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 무계획으로 산다거나 또 여성이라도 지조와 의리가 없는 그런 여성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성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의 반대되는 여성을 이상형으로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이지만 지조와 의리가 없는 여성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혐오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식의 이런 성격의 소유자 저는 정말 혐오를 하는데요. 제가 여하한 전화 수신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여성, 지조와 의리를 털 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부류의 여성은 과감하게 수신 차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이 양호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또 활동력이 있고 이런 분들을 예외 없이 선호를 하는데요. 때때로 남성분들 중에서 암투병을 오래 하신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다수 계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의술이 발달하고 또 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암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남은 여성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 여성이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서로 호감이 가고 건전하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끌이하지 않는 것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홍동심 TV로 많은 상담 전화를 주셨던 남성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서 남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적인 여성상 이런 것들을 그동안 상담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홍동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도 좀 덧붙였는데요. 오늘 내용을 듣고 우리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 항원의 배우자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